우리 유튜브에 친구는 비추는 거야? 비추는 거야, 비추는 거야. 비추는 거야, 비추는 거야. 우와 맛있지? 우와 맛있어 고기야 고기 우와 이거 뭐지? 맛있어? 음 음 아 이게 아문드 기계야 맛있다 맛있네 육포 아물르키 맛있네 약간 인절비 맛도 나는데? 잘라준다 잘라준다 약간 씻을 뻔한 것 같아 헬로우 예스테레이 에어 홍콩 아 좋아 땡큐 아 이 맛까봐 땡큐 나도 먹어볼래 땡큐 따뜻해 맛있어 어 어묵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게 또 야 나 저거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어 너 먹었던 거 너 먹기 이렇게 많은데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된다고? 여기? 아 이건가? 다 먹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이스크림 그가 다 먹었는데 뭐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? 마지막으로 뭔가 그가 왜 안냐 그냥 무슨 맛이냐 뭐? 주인공 무슨 맛이야? 버거 도바 이제 긋정게 прост 그럼 제일, 제일 위에 거 나도 제일 위에 거 먹을래 제일 기본적인 게다 헬로 I want A-set A-set and Coca-Cola, 4 4 A-set, 제로 콜라, 1 A-set, Fanta, 1 그리고 마지막 A-set, A-set, and Coca-Cola, plus Egg cheese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, 다 똑같은 건가? 다 똑같은 거 빵이 일단 달라요 바게트빵 같은 빵이에요 맛있어 야채가 아예 없는 건가? 여기는 고기랑 표현은 아무 게 없어 안 나온 바게트에 그냥 좀 큰 고기 올려서 먹는 쫄깃쫄깃한 고기 맛있어 쟤네 이제 적응한 거 같아, 먹는 거 같은데 나 이제 홍콩에서 살 수 있을 거 같아 맛있어, 근데 끝까지 잠시 후에 가슴이 쟤 더 이겨울 여기 아멘